아 비온다 그래 가지고 옥상에 왔는데 햇빛이 나네요 햇빛이 나 그래도 사 왔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2개 넣어 주고요 텃밭 가서 고추 좀 갖고 오겠습니다 무공의 고추 오늘도 한 끼 잘 먹겠습니다 깍두기 국물 요렇게 넣어 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매워 겨울은 요리한 맛 아 맛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음, 쇠가! 고춧가루 아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시원하다 좋아 조 조 조 조 조 조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잘 먹었다 오늘도 한끼 잘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